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, 캐피탈사에서 대출 광고를 할 때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, 캐피탈사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대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 금융위는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여신금융사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해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.